근데 사실은 계산기에 다 찍혀있어가지고 안 물어봤어도 됐는데 마트니까 아이고 고생들 했어 고생들 했어 어어 고생들 했어 자 가자 데려가자 아 이거 우리 집구나 집에 왔다 집 여기야 집도 못 찾어 여기야 아이고 집에 왔네 내 집 같은 내가 밉다 다녀왔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홈스윗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? 뭐야? 이게 원래 여기 있었나? 대박 네 이거 보세요 어? 또 니랑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몰랐던 거야? 네 어 그렇네 이렇게 숨겨놨었구나 어 그래 우리 같은 있었어 네 네 선배 여기 또 니랑 있었어요 뭐가? 뭐지? 있었어? 걸려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네 또 니랑 이거 봐 다 이게 연관돼있어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잘 찾아보게 네 얘기할 때는 좀 있다고 그럼 니랑 해보자 해보자 꺼내놨어요 마늘 필요하시죠 마늘 필요하시죠 응 응 마늘 하얘죠 또 네 하얘죠 시작됐어 마늘지옥 마늘지옥이다 마늘지옥이다 마늘 껍질 채 하면 안 되겠죠? 선배님 아니 이만해요 마늘이 마늘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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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까자 야 이거 봐 와 하나 꼼이 까면 이만큼이 생겨 바로 하나 깠어요? 어? 어 근데 이거는 마늘은 금방 깎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금방이지 뭐 그렇죠 식은육 먹기죠 어 마늘지옥 마늘지옥 소울이가 마늘지옥을 겪고와서 굵은 마늘을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갑자기 판가 웃겨 마늘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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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이 정도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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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되죠? 어? 어떻게 이렇게 빠어? 마늘이 커서 오 대박 마늘이 굵어서 까기가 쉽다고? 네 작았어야 되는데 아아 그래야 개고생하는데 아아 안타깝다 내가 아아 마늘지옥 킁킁 하자 아... 그 아까 내 새우 볶음밥. 그 밥 꺼내봐봐. 밥 꺼내야 하는데. 깡깡 얼어가지고 이거. 아 지금? 네 이거. 선생님 뭐지? 내 이거 좀 멀리 갈래. 이거 어떻게 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게 다 부서질까봐 그러지? 근데 이렇게 한번. 이게 다 부서질까봐.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보이소 주연아 네 아, 도시노바라지구. 아, 도시노바라지구. 도시노바라지구. 아, 도시노바라지구. 야, 밥이 너무 어려운데? 밥이 너무 어려워. 자, 도시노바라지구. 안다. 우리 뱀아단지. 아까 볼 어디 있어요? 어 이거 줄까? 네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유경험자인 너가 이제 나설 때가 됐어 스즈.. 제가 전혀 모르겠는데? 자..너가 보여도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더 줘서 이렇게 해서 흐물흐물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접고 돌돌 말면 돼요 이렇게 아 그렇게 해서 야골쥬 떡볶이의 크기가 되네? 네. 그래? 그럼 한 장 다시. 한 장 사는게. 응. 이거는 했으니까 먹고. 내가 모양은 안 난다. 치즈라면. 치즈라면. 치즈에 근데 냄새가 특이하다. 그쵸? 어? 어? 그거 넣어도 괜찮을까? 한국인의 입맛이 아닌데? 그래. 그거는 당첨. 너 먹고싶으면 많이 넣어. 몰아줄게. 형 하는 건 무슨 수정 사항이 있을까? 소정해야 되고. 아니요. 한 잔 먹었습니다. 계란 노른자. 노른자는 쓰실 때 없으시죠? 아이고 녀석. 녀석 삐녀생이. 아니 아니 저.. 나중에 그거 마셔. 삐녀생이. 아니 아니 저 그거 마셔. 이게 아니라 떡이 얼마나 돼? 가봐. 떡이요? 어. 아 또 치즈를 말았어? 네, 6개 정도만. 근데 치즈 향이 전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거야? 아메리칸 그건데? 약간 좀 진하구나. 네, 진해요. 그래서 뺄까요?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성진이가 먹으면 돼. 아 제가요? 어. 하나 둘 셋. 여섯 겸은 충분하지 않아, 성진이는? 근데 이거는 안 잘랐어요. 어, 자르지 마. 그냥 통째로 먹여. 네. 늘 귀한 건 우리 성진이를 먹여야지. 이런 이런. 이런. 땡큐 주의. 이걸로 쓰자고. 알베르토 아저씨가 주신 거죠? 벌써 다 된 것 같은데? 냄새가. 똥 넣으면 됩니다. 아하. 떡 투어. 아하. 아하. 아이 잘 될까요? 응? 아이 뭐. 아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. 이렇게 뭐. 그만큼은 버리고. 조금. 이 떡도 풀어지지 않을까. 너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? 이거. 아 제가 하지만. 아 난 믿어. 너의 떡을. 야 이거 잘 말았다. 어? 괜찮아요? 어 너무 잘 말았어. 너무 잘 말았어. 오 이거 좋네. 이거 좋네. 아. 이거 이게 좋아. 성진아 이거 기미 좀 해봐. 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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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잠깐만. 아 예 잠시만요. 아 예 예. 아 제가 배가 불러서요. 예 예 예. 있을 BTS 뭐야. 이거는 뭐 뭐 뭐라고 하잖아. 응? 참 잘 Hind region 공 radia. 제작 신 h구요. 해당 시 treasure. 소금 인기 바 Qi tour. Was Joy. 아 그러니까. 야, 이게 안 풀어지네, 진짜. 안 풀어졌어요? 안 풀어져. 떡볶이인데? 안 풀어졌어. 잘 됐어. 대박. 이거는 출시될 것 같아. 비주얼이 근데 대박이다. 괜찮은데? 자, 가져가십시오. 부대찌개 꺼도 돼. 저기로 가져와. 마지막 만찬이야, 이거. 일로와, 앉아. 앉아서. 떠서 먹어. 신승천인데, 진짜? 이거 왜 네 명이야? 왜 네 개예요, 버클? 응? 한 명 누구지? 누구지? 아까 셌을 때 네 명이었어요? 어? 우리 계속 네 명 다닌 거 아니었어? 우리 네 명 아니야? 아이씨, 저 인간이 무섭게. 아니야, 이거 하나 치우면 돼. 그거 뭐 없을 거 같아. 저거 봐. 밥. 주현이. 주현이. 어? 햄 뭐 좋아하지? 자, 햄 좀 줘 봐. 네. 자, 먹읍시다. 아이고. 자, 빨리 먹자. 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잘 먹겠습니다. 와. 음. 아쉽다. 맛있는데. 아니, 신기한 게. 응. 아니, 신기한 게. 응. 그러니까 기준으로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재료의 맛이 낫는데 이건 그냥 진짜 한국으로만 해요. 그렇지. 응응. 음. 이 정도인데요, 여기? 이 정도가 맛있어. 이 정도가 맛있어. 이 정도가 맛있어. 이 정도가 맛있어. 쇼고렬을 먹어봐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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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와, 진짜 떡볶이가 되네. 진짜 맛있다. 음. 거의 분모자에 아까워가지고. 네, 약간 분모자 같은 떡볶이. 기발의 활동을 보면. 그쵸? 어. 쟤 생각한 건 아니고? 아니, 그래도. 그런 얘기를 또 해 줬으니까. 주현이가. 떡볶이 너무 많이 근데. 진짜 맛있다. 음. 진짜 맛있다. 음. 매콤하니. 음. 형, 치즈 드셔보세요. 응? 그렇게 치즈 드셔보세요. 이게 그렇게 안 세요. 치즈가. 좀 세다. 그래요. 아, 잠깐 세다가 딱 사라지네. 다음 소품을 도와드릴까요? 아니, 나는 그만됐어. 맛있어. 맛있어. 아, 오늘 너무 고생. 네. 아, 오늘 너무 그런데. 아니, 그런데 오늘 좋은 게 있어요? 진짜 좋은 게 있어요. 아, 오늘 마무리까지 완벽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